아 배 아파 뭐해 진짜? 혜연아 혜연이는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난 후회해 장난 아니야 귀여운 척해 네 오늘 소식이죠? 네 오늘은 결혼 생활의 진짜 실체란 무엇인지 그런 걸 좀 궁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몰랐던 사소한 것들 그런 뭔가 이 생활의 어려움이나 그런 단점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뭐 살림 같은 거나 혜연이가 가장 느끼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방송을 마음대로 피우고 싶을 때 보긴다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하나 있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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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백만 채널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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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쟁이야? 너무 실제 같아서... 여러분 혜연이 표정 보셨죠? 이러니까 못해 못해 오빠 또 꺼 좋아? 하하하하 나도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혜연이가 방귀를 낀 어떤 모습일지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배 아파? 하하하 근데 이거는 귀엽지 않아? 하하 그래? 아 방금 귀여웠다 아 방구 나가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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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좀 많이 이야기 했었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불편한 점들이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이렇게 같이 자 치진 못 쳐 나가 하하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깰 수 밖에 없어 난 안 깨 혜연이는 깨 맨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자다 보면은 혜연이가 아쉬워했던 거 그거잖아 자는 시간! 아 나는 자는 시간보다도 습관이야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졸릴 때 같이 핸드폰이랑 잠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ASMR도 자유롭게 틀어 놓고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빠는 핸드폰 딱 끄고 이렇게 잠드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진짜 제일 할게 많았던 건데 일에 대해서 진짜로 첫 번째 항목 중에 나는 일이 있어 빨래인데 저는 이제 자취생활을 좀 해봤는데 부모님이 빨래 해줄 때는 빨래가 그렇게 귀찮은 건지 몰랐어 맞아 진짜로 예민은 뚱뚱 오늘도 누구 탔자 맨날 내 팬티 갖고 그래? 아니야 안 그래? 냄새 맡지? 진짜로? 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 혹시 속옷에 냄새 나면 어떻게 하지? 혜연이가 그거 보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 생각은 해봤어 오케이 말해봐 오빠가 갓 벗은 양말 빨래 해야될 때 혹시라도 냄새 나는데 내가 표정관리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빨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건 그냥 공감할 만한 거지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는 진짜 팩트! 나는 집안 정리정도 나고 먼지 제거 이게 있는 거 같아 맞아 솔직히 우리는 먼지 제거 진짜 잘 안 하잖아 근데 내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진짜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셨던 거 같아 TV 문틀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우리 분명히 관리하지 관리하는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먼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저희가 진짜 시간 최대한 나는 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살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수시로 닦고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닦거든 이거 혜연아 이번 달 너 담당인데? 아니요 이거 내일 담당 바꾸고 아니 아니야 바뀌고 나서 있던 거야 아니요 저기요 바뀌고 나서 있던 거라고요? 세 번째 저기요 네? 건달이세요? 아니요 세 번째 생실 청소를 결혼하고 처음 해봤는데 너 진짜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있다며 이거 이거랑 이거 줄눈 아 줄눈 줄눈 줄눈에도 다 곰팡이가 끼더라고 혼자 살 때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해주셔서 내가 뭐 신경 써볼 겨를도 없었고 결혼하고야 나서 알았어 진짜 딱 그게 맞는 말이야 맞아 맞아 거울 닦는 거 이런 수전 닦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곰팡이가 피는 걸 나는 몰랐지 뭐야 진짜 이게 자기가 관리를 안 하면 여기도 핑크색 물때가 생기고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거 다 하신 거 없잖아 그쵸 우리 남편 올 시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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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이는 그런 말 되게 많았잖아 많이 들었잖아 너희는 진짜 혜연이랑 호연이는 요리도 잘 못하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근데 진짜로 아내 먹고 살아요 아니 근데 약간 해명을 하자면 저희가 업무시간이 달라서 그치 그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 아니 아니 안 맞았었어 근데 그렇게 1년을 살고 이제 생활패턴이 다시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1년을 그렇게 요리 안 해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 이제 그냥 뭐랄까 손을 놔버렸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우리가 연스테이 할 때도 그렇고 요리를 해봤지만 진짜 이거 요리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런 정리정돈 진짜 귀찮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여기 한 일주일이 있어요 일주일동안 건조해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은 혜연이의 옷방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아 오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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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니 리얼 팩트 아니야? 안돼 저희는 집안일은 이렇게 나눠서 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담당이 있어요 이거를 매달 바꿔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은 이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맨날 이거 어지르고 약간 이럴 거 같으니까 서로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이제 같이 서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근데 사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진짜 집안일 중에 솔직히 할게 진짜 많잖아 근데 청소는 기계힘을 빌리는게 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야 여기서부터는 에코백스에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결혼생활 하면서 로봇청소기 써봤잖아 그치 그러면서 몸에서 느꼈고 맞아 맞아 그리고 엑스원 옴니 제품을 받아서 실 사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써본 입장에서 진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다 아실 것 같은데 결혼생활에 진짜 필수품 그중에서 1순위가 로봇청소기에요 진짜 살아보니까 청소기가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왜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몰크락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저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맨날맨날 그렇게 청소를 하셨는지 알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결혼해서 나와 살면 달라 완전히 이 주체가 나인거랑은 완전히 달라 진짜 느끼는 게 진짜 로봇청소기를 쓰면 어떻게 됐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 이 말 들어봤지? 근데 솔직히 엑코맥스 엑스원 옴니는 그 정도가 아니야 아 그렇긴 하지 할 게 없어 기존의 로봇청소기들도 진짜 편해 편한 건 맞아 결국에는 먼지통 비워줘야지 머리카락 이런 거 엉키면 그거 풀어줘야지 청소 끝나면 걸레 빨아야 돼 알지? 근데 얘가 알아서 주차장 가서 주차해 놓으니까 걸레를 빠는 걸 깜빡할 때도 있어 그런 건지 진짜 알지 그니까 여기서부터 이 꿉꿉한 냄새로 이럴 때 근데 엑코맥스 로봇청소기는 현존하는 로봇청소기 최초로 올인원 프리미엄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린 뭐 해야 되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만 채워 놓으면 돼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다 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얘가 다 해요 너네 그렇게 돈 많아? 그거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다 하는 거 굳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게 워라벨을 채우고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옴니 엑소원 로봇청소기고 로봇청소기 집이에요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먼지 비우는 곳인데 한번 열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뭔가 더스트백이라고 그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백이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를 빨아서 이만큼의 양만큼 보관할 수가 있는 거야 로봇청소기의 먼지통은 진짜 작아 그래가지고 좀 큰 평수를 청소를 하다보면 진짜 한 오바하면 2, 3일 2, 3일도 아니야 학원은 넓잖아 그래서 뭐 진짜 2주, 3주 동안 안 비워도 된다? 너무 좋지 이 위에를 보시면 여기 우와 클린 워터? 더티 워터? 클린 워터에 쭉 쭉 쭉 쭉 쭉 그래서 여기에 물을 보충해주고 나중에 더러워진 물 여기 꽉 차면 버려주고 그러면 벌레 빨아주고 청소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뽀뽀하고 진짜 이 시작 버튼을 누르러 갈 필요도 없어 맞아 오케이 고! 청소 시작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예전에는 기존의 어플에 들어가서 어플로 청소 시작 버튼을 누르던가 그런 것도 번거로운 거야 이제 그냥 음성 비서 기술 2코가 있어 진짜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100% 공감할 건데 로봇청소기에 진짜로 쓰시는 건 진짜 과학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진짜로 연습을 가슴에 손을 넘고 결혼생활 해본 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2코! 바로 듣잖아요 그렇습니까? 충전! 충전해! 충전! 충전! 제 말 이렇게 잘 들어요 오케이 2코! 호연이 오빠 공격해! 호연이 오빠 공격해! 내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책임감과 배려가 필요해요 내가 내 보금자리를 깔끔히 해야겠다 라는 책임감과 내가 이 사람이 피곤할 테니까 미리 치워야겠다 하는 배려가 서로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 같아요 혼자 그냥 부모님의 아들 딸로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진짜 죄송하다 그러니까 책임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어 그냥 그때 난 철부지 아들이었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대신에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을 배려해 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고마워! 나도 좀 열심히 해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우리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00만 유튜브 왔습니다! 뿜! 왜 때려? 뿜! 왜 우리 구독자 힘든데? 혜연이 때리면 돼? 뿜! 왜 진짜... 뿜! 뿜! 아하하하 하하하하 혜연이